2018년 9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CHAT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NCT DREAM,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소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문 보내세요. 음악이 필요할 땐 에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